남성의 모습으로 본 산과 성이 물에 비치는 모습과 또 여성의 모습도 따로따로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방금 들으신 메조소프라노 브리지트 파스밴더의 노래 피아니스트 어민 게이츠가 함께했고요. 남성의 산과 성이 물에 비쳐 바리톤 볼프강 홀스마이어의 음성 피아니스트 이모준 쿠퍼가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쇼팩의 스케드투 4번 2장조 작품 54번을 피아니스트 이모 포그네리치가 면접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